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발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병수 선관위원장의 발표가 있는데요.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원희 후보 7만 1091표, 김정식 후보 10만 368표, 박상현 후보 8만 5963표, 김종호 후보 24만 874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저희가 바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투표의 개표 결과를 후보자 성명의 가난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김민전 후보 12만 6670표, 김재원 후보 15만 7127표, 김형대 후보 9,423표, 박용찬 후보 3만 2340표, 박정훈 후보. 14만 53표, 김정은 후보 15만, 박정은 후보 14만, 김민전 후보 12만 정도의 득표 상황. 2만 2663표, 임요한 후보 13만 2146표, 장동혁 후보 16만 6818표, 함운경 후보 16847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20% 김재원 후보 15.34표, 김형대 후보 15.34표, 김형대 후보 2.82% 5,669표, 박용찬 후보 6.40% 12,865표, 박정은 후보 12.37% 환산득표 수 24,866표, 김형대 후보 4.46% 지금 최고위원 후보 최종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진정호 의원, 김형대 후보 21.58% 환산득표 수 43,380표, 장동혁 후보 20.57% 환산득표 수 43,445표, 함운경 후보 4.54%, 환산득표 수 9,126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은 진정호 의원이 당선이 됐고 김민정 후보 15만 1,677표, 김재원 후보 18만 7,964표, 김형대 후보 15,092표, 박용찬 후보 45,205표, 박정은 후보 16만 4,919표, 이상규 후보 3만 1,629표, 인요한 후보 17만 5,526표, 장동혁 후보 20만 7,163표, 함운경 후보 2만 5,973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합니다. 나경은 후보 5만 5,996표, 원희룡 후보 8만 2,449표, 윤상현 후보 13,897표, 한동훈 후보 25만 5,930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마 6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표가 한 40만이니까. 이를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은 후보 18.05%, 환산 득표수 18,423표, 원희룡 후보 13.45%, 환산 득표수 13,728표, 윤상현 후보 5.05%, 환산 득표수 5,154표, 한동훈 후보 63.46%, 반산 득표수 6만 4,772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 선거의 후보별 합창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나경은 후보 7만 4,419표, 원희룡 후보 9만 6,177표, 윤상현 후보 1만 9,051표, 한동훈 후보 32만 700 득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최종 득표 32만 표 이상을 얻으면서 1차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게 됐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면 방금 너무 따뜻따끈한 소식이 전해져서 두 분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굉장히 치열한 상황도 벌어졌었고 또 여러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대한 구도는 결코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육진 변호사님부터.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딱 이만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투표율이 48.15%였잖아요.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건 아닐 것 같고 당내 투표에서는 48.15%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60% 정도 해서 50%는 넘길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도 빗나갈 정도로 기존의 여론조사가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종근 평론가. 마지막에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공소, 취소, 청탁, 전화 논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굉장히 투표일에 근접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황이어서 얼만큼 반영이 될까를 투표일에서 결정이 된다. 투표 날이 발표해서.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 게 이겁니다. 당시에 패스트트랙일 때 당원들 숫자가 거의 10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0만이잖아요. 그 몇 년 사이에 새롭게 들어간 그런 당원수가 거의 한 5, 60만이에요. 이 5, 60만은 그 이전에 영남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의 그 흐름과 약간 다르다. 뭔가 이 당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진 새로운 당원들에게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어떤 연상, 또 그 일이 왜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각인됐지 않은 사람들. 확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총 40만 8,272명이 당대표 후보자를 투표를 했고요. 그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32만 709표를 획득하면서 그 40만 분의 32만이면 약 80%를 얻은 겁니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아까 40만은 당원들이 있고 이게 지금 32만이 된 건 여론조사를 사람수로, 명수로 다시 계산해서 플러스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40만은 훌쩍 넘죠. 왜냐하면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시킨 거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요. 당원은 62.5%, 여론조사는 63.4% 이 정도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과반이 확실히 넘었다. 최고위원은 잉유한 후보, 장동혁, 김재원, 김민정 후보 네 분이 당선이 된 것으로 보이고 청년 최고로는 진조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일단 최고위원 후보들 당선,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읽어주세요. 글쎄요. 박정은 후보가 탈락한 게 조금 아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김재원 후보가 선전한 것은 아주 뜻밖이었다. 이건 그야말로 김재원 후보가 개인기로 최고위원이 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친윤 쪽에서는 인유한 후보가 최고위원이 된 것이 그나마 여태까지 거의 참패한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그나마 인유한 후보가 최고위원이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 김민정 후보야 당연히 되는 거였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고위원, 진조호 의원까지 합하면 인유한, 장동혁, 김재원, 김민정, 그리고 진조호 다섯 분 중에 그러면 친윤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친윤은 일단 인유한 후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민정 의원은? 반 한쪽으로 조금 표현을, 그러니까 비한 쪽으로 표현을 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2대2대1 구도. 2대2대1. 확실하게 2는 장동혁과 진정호, 이 두 최고위원이 친한. 그다음에 약간 비한 내지 반한이 인유한, 김민정. 그다음에 중립적인 포지셔닝이 김재원. 이렇게 하면 2대2대1의 구도가 아닐까.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떠한 영향력이 높아지는 겁니까? 제가 캐스팅보트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전당대회 킨텍스 현장에서 축사도 전하고 지지자들, 당원들이 아주 큰 환영을 받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또 대통령은 굉장히 큰 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대통령이 참석을 한 건 저는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약간의 어떤 음모론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의 기류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몇 표다, 환산해서 몇 명이다 이렇게까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계속 보고를 받았을 테고 만약에 이런 결과의 흐름이다라고 미리 대통령실에서 파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통령이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사실 꼭 가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지난번에 김기현 당선됐을 때도, 대표로 당선됐을 때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현 대표로 당선됐을 때만 빼놓고는 안 갔거든요. 김우석 때도 안 갔고. 그러니까 꼭 무조건 참석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저렇게 또 힘을 받는다 하면서 우렁차게 연설을 한 것, 찬조연설을 비슷하게 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이 결과를 알면서도 만약 그렇게 했다면 포용적인 어떤 자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전했던 메시지는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다.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2위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62.8% 득표를 했고 원희룡 후보가 18.8% 득표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14.6%, 윤상현 후보가 최종 3.7%인데 이 순위는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나경원 후보의 팩트가 안 먹겠다고 저는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역전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원희룡 후보는 안 보였어요. 아예.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완전히 모든 어떤 동영상, 움짤, 짤 다 지배했잖아요. 미인도 형성이 되고 그럴 정도로 양대 후보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먹였다고 한다면 나경원 후보와 거기서 치골라면서 2위가 됐었어야 됐는데 처음부터의 맨 처음에 2, 3위의 구도가 그대로 됐다라는 건 도리어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나경원 후보에게도? 네. 왜냐하면 2위로 올라간다라는 어떤 느낌이 조금 쭉 이어졌어요. 원희룡 후보가 3위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었는데 도리어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시 역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리어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탄압받는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박 추미애 장관이 탄압하고 좌천하고 좌천하고 거기서 바른말 하면서 여기까지 자기의 서사를 만들어 왔는데 또다시 내부에서도 이렇게 선배가, 대선배가 말이지 10년이나 된 선배가 둘이서 손을 잡고 10년 후배를 이렇게 괴롭혀 이런 느낌이 도리어 연상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서사가 깨지어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킨 측면도 있었다. 선두인데 도리어 뭐랄까 4등, 동정표를. 선두가 왜 동정표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군요. 정변연 선생님.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10살 많은 형 누나들이 계속 10살 어린 후배를 훈로 패는 거예요. 서울법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형들은 나를 갖다가 모함하는데 근거 없이 모함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로 이야기를 했더니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했더니 나 모욕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막 울어 누나가.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저는 당심에는 그 패스트트랙이 어느 정도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온 결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확실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나경원 후보한테도 영향을 미쳤고 원희룡 후보한테도 영향을 미쳤고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를 본 건 원희룡 후보예요.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18%, 원희룡 13%. 그럼 뭐냐면 원희룡이 막 떠야 되는데 나경원이라고 하는 존재에 가려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동훈 잡으려면 2등이 팍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2등인지 모르겠다. 안개 속에 구름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저는 60% 넘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에서 지금 나온 거에서 10% 정도 빠졌으면 빠진 정도로 저는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약 52% 정도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정도 얻었다. 이거는 참 큰 힘을 받았다. 더군다나 투표율이 저조했잖아요. 투표율이 저조했다기보다는 기대에 못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거 종합했을 때는 이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전대에 비해서 약 7% 정도 낮았는데 분석을 하기를 이 7% 정도 빠진 것은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원희룡이나 나경원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는 표가 더 많을 것 있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동훈 후보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저는 한동훈 후보 찍을 사람들은 다 찍었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희룡, 나경원을 찍으려고 했다가 못 찍겠다. 도저히 원희룡 하는 걸 보니까 저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한동훈은 또 찍기가 싫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율이 빠졌다고 받기에는 지금 볼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62.8%의 압도적인 지지로 1차에서 전당대회 끝이 났습니다. 용산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일단은 지라시로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이미 알고 연설하시고 바로 용산으로 가실 준비를 했다. 하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니 62.8%의 지지를 얻은 새 당대표를 용산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그다음에 지금 용산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과반수다. 그럼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야당이 192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8석만 빠지면 무슨 짓이든지 야당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용산이 여당을, 여당 대표를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된 거죠. 한동훈 대표가 10표만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 인식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래도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뭐고 내가 뭐고 내가 친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권력이 3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삼국지처럼 대통령, 그다음에 막강한 어마어마한 여의도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 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여의도에서 대통령에 준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권한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은 누구냐? 그 여당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묘한 관계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삼국지라고는 해석인데.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전대회에서 저는 가장 명장명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연판장 사건이에요. 무산된 연판장. 원외 어떤 위원장들이. 그게 가장 상진된 사건이다. 즉 대통령 시일도 이제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게 그때 당시 드러났다는 거죠. 옛날에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힐 때 가능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사실 말이 안 되는가를 다 당원들도 느끼고 있었고 그런데 또다시 그거를 하려고 했다가 앗뜨거하고 그냥 회수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과 62%까지 나왔어요. 이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지난번에 음모론으로 이야기했던 무슨 무슨 프로젝트를 만약에 가동하려고 했을 때 당원들의 60%가 막아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당대표의 지지율. 사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라는 것은 다 예측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의 이유 상황을 예측을 해보면 용산과 한동훈 후보 누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이제 연락을 약속을 잡고 식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먼저 전화를 하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요? 제가 한동훈이라면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한동훈 후보를 먼저 전화를 해서 지금 하는 게 가장 좋죠. 문제는 지금. 지금 바로.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DPO잖아. 그러니까 오늘 6시 전에. 이게 기사들이 계속 언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패널들이 내일쯤 할 거야. 모레쯤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와중에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이밍을 딱 뺏어야지. 6시 전에 딱 바로 해야 하고 내일 점심하실도 대통령이 있는데 난이 도착하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축하난 반드시 보내고 일주일 후부터 또 우리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한동훈 새 대표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빨리 받으면 안 되겠네. 난 도착한 이후에 싸울 거니까. 아니면 난을 받지 않으면. 받지. 안 받으면 되는 거죠. 불가. 수치 불가. 그렇죠. 수치 불가 하면 그러면 나는 안 받았으니까 공작도 없겠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혀 시도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친윤들이 자기가 설당이 없어져요. 일단. 지금은 자기들의 목소리가 안 먹힌다라는 게 다 드러났고 그러면 어떤 세력이 와야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세력이 생긴단 말이죠. 당권 투쟁이란 사실 주류가 누가 되고 어느 세력이 되고 비주류가 어느 세력이 되냐가 결정이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친윤 그룹, 여기서 주류를 이루는 그룹들은 어떤 의미로든 무엇인가를 할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비주류로 사실 전락하기 하는 것을 저항을 할 테고 그게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지금부터는 정말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얼만큼 유지되느냐. 뭐 당대표 딱 듣는데 다음 주부터 갑자기 당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안 올라가. 정체대, 한 3주 정체대에다가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친윤들의 세상이 되거든요. 그거 봐라. 한동훈 리더십이 이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해야 할 일은 이거죠. 중도를 끌어안으면서 일단은 통합에 조금 혁신은 나중에 하더라도 두 마리 토끼 중에 통합과 혁신은 사실 좀 정반대예요. 토끼가 한쪽으로 가야지 이 두 마리 다 잡는데 이 두 토끼는 완전히 반대로 가잖아요. 혁신을 하려면 사실상 기득권 다 잘라버리고 내려놓게 하고 이러면 통합이 사실 좀 금이 갈 수 있는 거고 통합을 하려면 혁신을 조금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이 토끼가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걸 두 마리 어떻게 잡느냐. 그게 문제죠. 새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이 얘기는 본방송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VAR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검찰 대면 조사 이후에 검찰 내부 분위기 굉장히 좀 흥흥하다. 혹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출근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제 출근길 모습 지난 토요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계속 강조했던 검찰청사에서의 조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 보안청사,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것을 보고 또 총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경로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왜 정치하냐 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먼저 법률가인 우리 정 변호사님. 이건 누워서 침뱉기다. 누워서 침뱉기? 저는 이원석이라고 한 사람의 멘탈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원칙을 운운했는데 원칙은 뭐냐면 협의예요. 왜냐하면 원칙은 자기가 정한 게 아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형사소송법 다시 찾아봤더니 200조에 검사는 피의자를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 하는 거는 나와있지가 않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근거 규정으로 삼는 게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이 있거든요. 제가 36조 사항 찾아봤거든요. 검사가 피의자한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대해서 조사 장소에 대해서도 협의하여야 한다.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하고도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담당 검사들은 우리가 협의했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와 협의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이 자리가 좋을 것 같다. 이번에는 검찰청이 아니고 여기가 좋을 것 같다. 제3의 장소가. 그렇게 협의해서 거기를 정했는데 무슨 원칙을 파기했느냐. 이렇게 반박하면 이원석 총장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검찰청에서 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건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관례일 뿐이지. 법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그 원칙을 흔든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빵이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침뱉는 거지.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시가 맥히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요. 두 달도 안 남았어요. 9월 15일. 9월 15일까지니까 한 달 15일에다가 며칠 더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이 정도 됐으면 그냥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평변사님 세게 말씀하시네. 정법전님이시니까 또 이때 법전을 계속 또 형사소서 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평론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이게 좀 매끄럽지는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충돌은 이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패싱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도 어쨌든 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과 직보를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중앙지검장은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합니다. 가려고 했는데 집에까지 못 만났다. 물론 나중에 다시 대면 보고를 하고 야단도 맞고 했죠. 아쉬운 대목 당연히 있죠. 어떤 부분에서 아쉽냐 하면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아쉽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았어요. 정무수석. 민정수석 만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다. 민심을 청취하겠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밑에 법률비서관 만들면서 법률적 조언을 완벽하게 하겠다. 그럼 뭡니까? 민정수석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법률적 조언을 제대로 해주는 곳. 맞죠? 취지가. 그렇다면 이런 건에서는 국민적 시각을 얘기해줘야죠. 김건희 여사를. 죄 없어요. 그건 당연히 불기소될 겁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공개내지는 또 검찰에 가는 모습으로 해서 끝을 맺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 목소리를 풀어서 법률적 조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그런 이유를 만들었다고 해놓고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다? 왠지 중앙지검과 연락을 취한 듯한 어떤 느낌? 느낌적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잖아요. 민정수석실에 개입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 대통령실이 대단히 민정수석실의 풀만적 이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끼리 갈등하는 것 같다. 검찰 쪽으로 공을 넘기는 듯한 인상인데. 그렇죠. 그런데 고위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홍보수석실 아닌 것 같다. 이동훈 홍보수석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고위관계자만 없을 거다. 확실하게 홍보수석과 대변인과 이쪽 라인에서만 얘기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고위관계자 누구예요? 대체.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하는 것 같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관계 문제이다.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것 같다. 정치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 이윤석 검찰총장 그 얘기 들었어요. 며칠 전에. 정치하는 것 같다. 누구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그게 왜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 탄핵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했더니 민주당이 바로 논평으로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양쪽으로 정치에 의해 드네요. 공격을 받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쟁점 중에 하나가 지휘권의 문제입니다. 최근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회복을 요청을 했었는데 거부당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휘권을 잃었던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당시 총장 간의 갈등 상황에서 지휘권이 박탈됐던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정권이 교체해도 그런 잘못을 했던 정부가 교체가 되고 해서 새로운 정권 출범을 했고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왜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회복이 안 됐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정 법전님부터. 저는 이게 이것도 이상해요. 이원석 총장 이상해요? 네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총장이라고 하면 나는 수사 지휘권 복귀됐다고 선언하면 돼요. 아, 본인이?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가 된 게 언제냐? 2020년 10월 19일이에요. 그때 법무부 장관 추미애, 검찰총장 윤석열이었어요. 그런데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아니,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수사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 그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이잖아요. 당신 가족 수사하는데 당신이 수사 지휘권 하는 거 부적절하잖아. 그러니까 배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징계 입구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리할 때 결정문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장관의 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은 아주 필요 최소한도로만 행사되어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한 수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내가 배제하는 거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그 다음 검찰총장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검찰총장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다음에? 김오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구였습니까? 이원석이잖아요. 김오수, 이원석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 행사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선언을 갖다가 하면 지금에 와가지고 그 다음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박범계. 그 다음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박성재. 이런 법무부 장관들이 아니야.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배제한다고 그랬어. 우리는 추미애 전 장관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같은 사람은 쓸데없이 그걸 왜 물어봅니까? 아니 나한테 수사 지휘권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지휘권 따라. 그 다음 이창수 지검장 불러가지고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그러면 이창수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틀렸다고 했으면 뭐가 틀린데. 그 원래 이런 수사 처분은요.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나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장관의 훈련으로 딱 해서 효과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아니면 만약에 이 이원석 총장이 이제 나에게 지휘권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게 다 자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 예컨대 박 앵커에 대해서 CBS에서 처분을 갖다 내려요. 앵커 정지. 그러면 그 후임 앵커한테까지 이게 다 넘어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검사님들, 법무부 장관님들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 해석은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왜 검찰총장이 장관한테 가서 저 수사지휘권 지금 박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있자, 그대로 있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얘기로 오늘 계속하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박성재 장관한테 갔어요. 우린 나중에 알았잖아요. 지금 알았어요. 가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 대차게 한 번 그러니까 원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하고 사실은 부딪힐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어차피 정무직이고 검찰총장은 사실 정무직이라기보다는 법의 하나의 어떤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의 하나의 축, 사법뿐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하지 않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서 에이 장관님, 에이 그것 좀 해줘요. 이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라는 의도로 갔다면 만약에 박성재 장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수순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거? 언론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한다고 그런다.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뭔가 의지를 보이고 부딪혔어야 됐는데 난 이현석 검찰총장이 너무 약해. 약했어요?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이 저기거든. 사수거든. 검찰 출신이죠? 완전 조수 사수였어요. 아주 그냥 늘 따라갔어요. 중앙지검 부장검사였을 때 그 밑에 검사였고 또 창원지검장일 때 밀양지청장, 제주지검장일 때 제주지검 형사 2부장. 아예 금융조사 1부장일 때 또 그 밑에서 같이 에버랜드 CB 수사도 했고. 그러니까 완전 시인과 반응처럼 늘. 상관을 모셨던 분이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데리고 다녔죠. 박성재 장관이. 박성재 장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데리고 다닌 그런 짝패처럼. 거의 윤석열 한동훈 관계였어요.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성재 장관한테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고 돌아온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언론에다도 모르고 아무한테도 모르다가 이렇게 되니까 나 한번 얘기해봤어라고 흘리는 게 그럼 윤석 검찰총장이 도대체 검찰총장으로서의 뭐랄까요? 대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도 일단 윤석 총장은 본인 임기 내에 수사 마무리하겠다.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검찰 조직을 망가뜨렸잖아요. 망가뜨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결과는 제가 봤을 때 안 봐도 비디오예요. 다 불기소예요. 무혐의 불기소?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 2020년에 뉴스타파 같은 데에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대대적으로 그때 보도했었단 말이에요. KBS에서도 보도했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런데 그때 2020년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앙지검 검사장이 누구였느냐. 이성윤 검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때 청문회 할 때 이성윤 의원 보고 아니 왜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성윤이 1년 반 동안이나 중앙지검의 검사장으로 있을 때 들고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못했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소환해봤더니 역시나더라 하면서 불기소. 그다음에 디올백 관련해서는 법 규정 자체가 없잖아요. 법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법 규정 만든다는 거거든요. 개정안 냈대요. 발의했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기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불기소 나올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그냥 당연히 불기소가 나올 건데 그 불기소 나오면 특히 야당 지지하는 국민들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투리를 어디서 잡느냐. 제3의 장소에서 왜 했느냐. 검찰청에서 안 하고.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러고 그냥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검찰총장이라고 한 사람이 월요일에 나와서 어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이 원칙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씨가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물 부어서 꺼야 되는데. 그게 검찰총장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정권에 있어서. 그런데 불씨가 남아있는데에다가 뭘 갖다 들이부었습니까?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다. 그래가지고. 감찰하겠다. 검찰도 감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불기소가 당연한 건데 불기소가 이상한 것과 같은 모양을 총장 스스로가 했었으니까. 저는 저 사람이 진짜 정신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세게 말씀하시네. 그런데 지금 이현석 총장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그 과정을 잘 관리해서 정무적으로 대통령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선의로 김 여사 측에서 그런데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래서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제출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검사들 녹음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조사하는 과정을 녹음할까 봐? 두 가지 이겠죠. 첫 번째 녹음하면 어떡하나.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묵시록이 또 나오면. 계속 지금 곤란을 겪은 게 이명수, 서울의 소리, 최재형, 이런 거 다 녹취록 떠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검사들도 못 믿겠다는 거지. 검사들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혹시 녹취하는 검사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거고. 그다음에 또 검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실시간 중계할까 봐. 그 걱정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조사 맞히셨음. 대답 어떻게 하셨음. 그러니까 기자든 누구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상황이다. 뭐 이해는 되는데 오바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해석 괜찮네요. 사실 이런 점은 저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정말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신분이든 창고인 신분이든 검사한테 조사를 받는 건 공식적인 절차예요. 공식적인 절차를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행동을 하면 아무리 불기소라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절차적으로 저렇게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또다시 민정수석실이 어쨌든 민정수석실이 법률적 조언을 하면서 경호적 거기로 가자 변호사들이 주장했겠습니까? 그렇게요. 김건희 변호사들이? 김건희 여사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민정수석실의 법률비서원이 그런 법률적 조언을 어디서 해라.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다 법률비서관하고. 그분들 폰도 뺏어라. 그분들 폰도 뺏어라. 폰도 못 들어가게 가져가는 거나. 그렇게 했다면 저는 민정수석실이 정말로 정말로 정적 판단이 제로다. 우리 정국진 변호사님은 검찰총장이 잘못 많이 했다. 그 사람 뭐냐? 그리고 이종근 변호사님은 민정수석실 잘못됐다. 저는 민정수석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까먹었어. 아니 대통령이 말이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만들었는데 말이야. 민정수석이 국민 목소리도 듣지 않고 말이야. 부활하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VAR을 보고 여기 민주당 얘기인데요. 8.18 전당대 앞두고 지금 이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여러분 이명박과 싸울 때 혀를 단신 홀로 싸웠습니다. 정봉준 전 의원. 홀로 감옥에 갔지만 결국은 이명박을 악착. 같이 물고 늘어져 결국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 결기 그 정치력으로 다시 윤석열과 맞장을 뛰겠습니다. 정치인은 사면 안 한다고 그러다가 적어요. 정봉준 전 의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의 에이스. 긴장감이 없었는데 최고의 후보 중에 8명 중에 이분이 단독 1위로 올라오면서. 이분이? 하면서 다수 의외에 다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 저는 그런데 조금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정봉주 후보가 어떤 분입니까? 공천에서 취소받은 사람이잖아요. 공천을 받았는데 사실은 정봉주 후보는 그 금배지를 다른 거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공천을 취소를 받았는데 그 공천 취소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목질에 해가지고 장애를 입은 우리나라 군인들을 어떻게 보면 조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딱 100일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나가면 되는 그런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직전에 공천받은 사람이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봉주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주 아주 중차대한 문제다. 그래서 공천을 취소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된다.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당대표가 유고 상황이 생기면 당대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과연 이게 뭐가 진실인가? 지난번 공천 취소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이상한 것인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더 있죠. 똑같은 케이스, 거의 같은 케이스로 공천 취소되거나 공천 탈락한. 정의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의찬이라는 사람은 남총년 의장으로서 당시에 지나가는 청년을 프락지라고 몰아서 실질적으로 치사에 연루돼서 그때 5년형을 받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풀려나온 게 드러나서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고요. 또 비슷하게 한총년 의장으로서 강의원이라는 사람 역시 똑같이 청년을 프락지라고 몰아서 이 사람은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정의찬은 어디로 갔느냐? 지금 국회의장실의 5급 비서관으로 갔죠. 또 강의원은 어디로 갔느냐? 광주 시당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시당, 시도당위원장은 현역이 하는데 쟁쟁한 현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당위원장으로 지금 뛰면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선거에 나와서 신분 세탁을 하든 뭘 하든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씁쓸하기만 합니다. 네, 일단은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고 약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정몽주 전 의원이 과연 지금 흐름대로 갈지는 좀 더 지켜보시죠. 또 하나, 김두관 후보가 SNS 글을 올려서 파문이 있는 집단 쓰레기라고 친명 지지층을 향해 올렸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메시지 팀이 실수한 것이다 하고 메시지 팀 팀장을 SNS 팀장을 해임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아, 김두관 역시 김두관 의원 같다. 왜냐하면 대차게 해야죠. 집단 쓰레기라고 해서 그것을 자기가 표현했는데 자기가 표현이 과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런 의미로 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걸 메시지 팀이 잘못했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은 아예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면서 정말 대선 후보가 됐던 김두관 그 기계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에 너무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저는 지난번에 박용진 후보가 얻었던 득표가 22.23%잖아요. 김두관 후보에게 있어서 마지노선은 22.23%였을 거예요. 내심 30% 이상을 갖다가 얻어서 그래서 혹시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게 되면 그 자리를 내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포스트 이재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는 커녕 10%도 안 된 한 자릿수 지금 지지율 나오고 있잖아요. 득표율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말이 세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항상 사람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가 실수다. 내가 이런 거 아니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밑에 있는 사람한테 전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수를 계속하는가. 결국은 마음이 급하고 당황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일단 김두관 후보가 내일 또 오전에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데 또 어떤 말을 할지 그 내용도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럭커룸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결과 생방송으로 듣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도 편판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종훈 평론가, 정혁진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